근데 이런 날이 더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를 먹을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아니 내가 호화여행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사람 아니잖아 나도 여행하러 왔다고 호화여행 나도 같이 여행하러 왔어 워 웅쿠아 워 웅쿠아 워 웅쿠아 마 워 웅쿠아 마 워 웅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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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여행을 준비했어 호화로운 여행 그래? 응 뭐지 그게? 호화로운 게? 포도를 하는 거지 뒤도 한번 해봐야겠네 종양전자 양고시 50방 이내로 한 2시간 반 정도 봐야돼 호화여행은 2시간 동안 보았네 호화로운 여행 나도 여기까지 처음이라서 택시 여기 있네 내 주소를 까먹었어 주소 찾아봐야 돼 어떤 건데 보여줄게 아빠가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걸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안그러면 못먹는 걸 보여주는 거야 택시 타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 비슷하게 걸릴 거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여기 자이역에서 오토바이 아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타 나 오토바이 운전하면 아빠 뒤에 타면 큰일나 운전하고 딱 부면 아빠 어디 없을거야 ㅎㅎㅎ 쟤시 물 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엄청 많죠 포 사야지 오 뭐지? 오늘 날씨가 너무 많아서 오늘 날씨가 너무 많아요 출사자 술 오우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 뭐지? 많이 댔지 가스지스 웨스트 이즈 오이메이칸고 오지우 칸 자오펜은 야 근데 이리 다리 더 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래 뭐였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갑시다 호화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여기 들어간 순간 음 야 오빠 어우 여기가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느낌 여기가 대만에서 가장 큰 유럽풍 성이야 음 아 그래 아빠 살짝 말을 잃은 거 같은데 말이 너무 좋았어 아 여기는 그러네 이게 보니까 앞에 지금 배야 배 돌아들고 그런 거 보니까 지키고 있는구나 네덜란드 사람들 같은데 처음 대만에 왔을 때 노를 주러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닐까 뭔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느낌 노까지 있잖아 열심히 가려고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좋은 의도가 있을 거 같아 우리는 뭐 나무가 뭔지 모르는데 나무를 들고 있잖아 왜 꽃이야? 바나나가 들고 있고 저기 꽃이야? 하탕수수료를 저기 들고 있었으면 이거 진짜 100% 아빠 이야기가 맞아 네덜란드? 않나 ㅋㅋ 나는 아버지 개인적인 생각 바다 놓고 내가, 이 부모님은 먼저 말이야 나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모르ati 내가 잘 안 수도 있지 들어가자 아빠 잠깐잠깐 뭐야 아래는 뭐가 있지? 안에두가 있지 들어가봐야 알지 응 여기 대만이잖아 대만이지 그리 왜 대만을 지키는 분이 영국 신사 분들이 지키고 계실까? 정답 근데 신사분들이 있을 수 있지 여기 유학생일 수도 있잖아 유학 왔나봐 리하우 ㅎㅎㅎㅎ 여기는 아마 기념품인가 보다 기념품은 근데 마지막에 봐야겠다 우리 아직 안에 구경하고 기념품은 맨 마지막에 360을 계속 개방돼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내가 아까 체크를 못 했네 토요일 일요일만 있다든지 안 그러면 평일에는 뭐 관리한다고 아님 문을 닫아 놨는지 그래야 아 이 사람아 네? 그런 걸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지 내가 오늘 거만 가서 자막에 둘게 이게 성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 시절에 로마 시절 때 고른 건물 근데 이게 언제 지었는 거지? 이거? 이것도 내가 한번 알아보고 자막에 달게 호화여행 왔으면 조금 알고 왔어야지 내가 호화여행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었잖아 나도 여행하러 왔다고 호화여행 나도 같이 여행 갈았어 저건 아까 갔던 거 아니야? 우리 왔던 데 아니야? 아니야 반대쪽이야 아빠 어? 그래? 여기 또 날개다 이게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 그죠? 무엇을 떠서 떠다는 건지 알아도 좋지만 일단 우리끼리 한번 남들 해석을 해보고 여기 누가 설계했지? 여기를 유럽을 표현했다고 한 거 같은데 좀 새로운 세상을 표현한 거 같아 나 여기는 못 잊을 거 같아 애들이 꼭 한번 와야 될 그런 자리 같은데 우와 우와 뭐야? 호우 아 음 음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래구인데 응 나도 말이 안 나온다 아내는 딱히 기대를 안 했거든 그래 야이 여기 하나 하나 두고 아 잘 나왔다 이 옷 요즘은 이렇게 바꿔 있기도 해 아니 괜찮은데? 구독자들도 아빠가 치마 입는 거 원할걸? 부끄러워하네 노 잘 어울릴 거 같아 응 밥이나 먹으러 가자 기대되는 게 이런 데 맛은 어떨까? 아 근데 나 여기서 우융면 딱 먹어야 되는데 우융면? 유럽인데? 우와 우와 응? 우와 호화 맞네 호화 맞죠 아빠 호화 맞죠 아빠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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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와인 맛이 나는 거 같아 아빠 여기 해산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아빠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야 요 celestial 고기까지만 써라 고기까지 음 잘 구웠어 잘 구웠어 이것도 진짜 잘 구웠어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야 내가 아까 물어봤어 이거 누가 디자인 했냐고 아 그래? 대만 사람이 아 그래? 아까 천장 봤어? 천장 케이블 마크가 있더라고 전체가 마크가 있어 아 그래? 그리고 얘 어? 저걸 왜 정에 달아 놨지? 케이블의 차? 그렇지 차 마크가 여기 있지 모르지 아빠가 다른 마크로 본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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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켓 오오오오오오 Harley색도 똑같아 일단 네덜란드 부터 포르쉐 마크까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렇지. 이게.. 아빠의 개인적인 의견이야. 그리고 아빠가 좀 하나만 정했으면 좋겠어. 아까 네덜란드 얘기도 하고 영국 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얘기도 했는데 왜 그게 다 섞였지? 생애 평화야? 여기 또 퍼레이드 있대. 우리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놓칠 뻔했다. 그런 거 있어. 아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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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빠 고양이다 고양이. 그의 친천만. 아 귀여워. 아빠 빨리 하세요. 나는 하이 싫은데. 아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심 속으로. 근데 그게 잘 안되지. 여기는 미술관인 것 같아 아빠. 아 그래? 미술관도 있어? 응. 와우. 나도 예술을 전공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설계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하거든. 사람들 동성부터 시작해서 이 스토리도 그렇고 이 조명은 어떻게 쏠 거며 여기 굴곡진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맞출 거며 이거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계를 했을 거라고 말했지. 그래. 그런데 문이 또 여기 달렸지. 문이 또 여기 달렸지. 문이 있어요. 나가니까. 문이 저축해야 되잖아. 문이 저축해야 되잖아. 이렇게 많이 사게? 그렇죠 사랑아. 에? 세재도 있는데? 도대체 뭐야? 뭘 파는 거야? 시이칭. 일본 루고 샀냐고 시이칭 에그이 라이접에 말해. 여기는 일반 시장으로 틀린 거야. 여기서 세재를 팔 리가 없잖아. 우리가 재물 안 볼 수도 있어. 비후도 팔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기 왜 도대체 세재가 있는 거냐고. 여기 왜 이렇게 시장으로 걸리나요? 시장으로 걸리나요? 저희가 제Helloieg을 위한장소. 모든 게 다행인의 2층의 연구소가 나 영어의 연구원 한국에서 연구원 그는 ??? 미커멜메고? 응 왓웅커메 미커메고? 나는 그.. 아, 왓웅커메고 나는 똑같이 어떤 게 추천을까요? 마 Soci황색은 이건 우리 남성에서 연구원 여기에는 광 deste변에 브러질을 왔어요 그리고 його degrees 아니... 뭐냐고 그럼요? 붐물로 네 이렇게 약간 약간 이런 느낌? 뭐예요? 또 우리의 보즈乳 보즈乳은 특별한 청소한 제품입니다 네 제가 아버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40살 나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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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살 나한테는 60살 나한테는 그리고 이 리가가 정말 잘 어울려. 를 하다 보니까 너무 높아.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는 5000000원, 이런거. 3000000원.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제일 좋은 것 같아. 오, 아빠, 엄마가 더 좋은 것 같아. 잘 어울려. 룸체왔의 5.6 생탈. 진짜 2.5로 사람이 연기 잘 된다고. 진짜 유전한 그리고 난리에 아주 높아. 국민도 모자랄 것 같아. 그래? 근데 카드를 가져왔으면... 내가 시우면 전자한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저기 ATM기 있어. ATM기. 쩐빵. 쩌빵. ATM기.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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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전부 다 개발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안에 가서 확인해 보다 진짜지. 일반 상품은 안 할 거야. 오. 아니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세제를 만들어. 이런 거대한 왕궁에서. 세제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아까 또 멋있었어. 스프레이도 만들고. 여기서 작업자죠. 여기서 생산해서 연구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게 엄청 놀라운 거야. 근데 퇴근할 때 이거 다 정리하고 하기 진짜 힘들겠다. 사람들이 다 보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렬하게 한다. 진짜 깨끗하다. 정리가 잘 돼. 엄청 잘 돼. 어머. 퇴근할 때 컴퓨터 안 끄고 갔다. 그러네. 이거 뭐야 뭐야. 이건 전기세 어떻게 할 거야. 공연구가 멋있어.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 아빠 자 이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빠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예쁘잖아. 아빠 이제 집 가죠. 오늘 괜찮았어. 호화잉. 호화잉 최고였지. 그리고 뭔가 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아빠도 좋았어. 그치. 처음 느껴보는 경영. 근데 아이스크림 자꾸 녹아. 응. 아빠의 화장tó 방학화아 이산. 이 eyeball가서 성공했어. 제 워싱터리가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ored 엄마가 잃어버렸어. 너무 Breezy야. 너무 배host다. 다른 엄마가 낮게 잃어버렸어. 오늘 엄마의 워싱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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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터리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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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